안녕하세요. 명아당 청녀부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지금 막 점점 난리복석이에요. 이런 사태를 제가 저번 영상에 8월달, 9월달이 진짜 심각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맞아서 지금 기쁘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면서도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.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. 며칠 전에 뉴스에 자영업자분들 시위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.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, 그 여자분이 하신 얘기가 누구 하나 혈서 쓰고 죽어야 저희 말을 들어주실 겁니까 말씀하시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. 현실이에요. 지금 그분들은 나라에서 대출해주면 뭐합니까? 돈 대출하면 갚는 건 그분들 몫이에요. 근데 실질적으로 그 돈으로 돈 대출 받아서 제가 막 격분을 해가지고 돈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내고 세금 내고 그러고 나면 또 없어요. 그 다음 달은 또 어떻게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제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대변해서 진짜 큰 소리를 한번 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.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떠한 대안책은 없어요. 지금. 그리고 또 사람이 빚이라는 건 진짜 한번 지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잖아요. 근데 이분들 마음을 뭐 무조건 정부를 다 잘못했다 소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잘 조율을 해서 서로 봉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또 뭐 지난 얘기지만 처음에 백신 들어왔을 때 이건 어차피 예고된 일이었지 않았을까요? 오히려 백신이 들어왔을 때 그때 틀을 딱 잡아서 더 조이셨어야 돼. 그래야 그 시간이 흘렀을 때 지금은 오히려 더 안정이 돼 있을 거란 얘기예요. 그때 백신 들어왔을 때 정부 입장에선 솔직히 자랑하고 싶었겠죠. 이제 백신 들어왔으니까 우리 할 일 했다. 그런 의미에서 그때 확 풀어주셨죠.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 정부 방밥 곳곳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. 매일매일. 진짜 주말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겠어요. 지금 누구 어디서 내 옆에 사람이 걸렸는지 누가 걸렸는지 진짜 같이 숨쉬고 있는 순간이 불안할 그럴 시기가 올 거예요. 지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연예계까지 침투가 됐습니다. 이거 이제 지금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. 서로 좋은 사이라도 이게 병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쁜 사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점점 벽이 생기잖아요. 그럼 지금도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더 할 거란 얘기죠. 그리고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도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. 촬영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니까요. 그리고 연예계 침투함으로써 이제 방송국 뿐만 아니라 뭐 그 일하는 스태프들 해가며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예요. 이게 그냥 뭐 짧고 굵게 끝낸다 누가 하시던데 그 말씀을 이게 짧고 굵게 끝날 수가 있을지 진짜 의문이에요. 정말. 그리고 현실을 직접 겪어야 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태가 솔직히 우린 누구를 원망해야 되냐면 정부를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쓴소리를 들으신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. 그죠. 세금 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권리라고 의무라고 생각해요.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. 근데 단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얘기 못하니까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힘든 시국 하루하루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들도 여럿일 거고 가게 진짜 꿈을 안고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지금 장사도 못하는 거 그것도 진짜 눈물 날 거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빚은 자꾸 늘어나가고 키워야 되는 애들도 있고 모셔야 되는 부모님도 있고 이걸 다 어떻게 하나하나 다 털어놓겠습니까. 자 뭐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8, 9월달 이 두 달이 힘드실 거예요. 진짜로. 이 두 달을 저희가 진짜 마음 딱 다 부지게 먹고 잘 버티고 이겨내야 됩니다. 지금 이 시국이 힘드신 건 당연히 알아요. 그리고 어떠한 보탬이 못 돼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팔골달을 바짝 진짜로 이 순간을 넘기시려면 지금 힘드시더라도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는 수밖에 없어요. 저희가 서로 어디 멀리 놀러 갈 거 참고 그냥 집에서 방콕을 하든 이런 식으로 참아 내셔야지 지금 섣불리 막 움직이시다 하시다 보면 지금 나 하나 괜찮을 거 10명이 이상이 생기고 100명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아셔야 돼요.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반기에 들어서서 이 상태로 간다면 진짜 최악의 경제 침체가 올 거예요. 그리고 올해가 이렇게 힘들다면 당연히 내년도 이 고리를 풀지 못하고 힘들어지겠죠. 그리고 지금 이제 백신 계속 들어온다 들어온다 해도 이거 뭐 눈에 보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믿겠습니까? 몇 번이나 계속 이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는데 국민들을 살리셔야 나라도 있는 것고 정부도 있는 겁니다. 이 영상 꼭 누군가 높으신 분들께서 보시면 국민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의 마음이라는 거 꼭 되새겨주시고 국민들 살 길을 열어주세요. 저희가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준비하면서 저 솔직히 속상한 것도 있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데 누구 하나 보탬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돼서 진짜 뭐 죽어버릴까 자살하실 막 그럴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진짜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누군가 옆에서 힘이 돼줘야 된다라고 하거든요. 제가 전화라도 한 통화 받아주고 뭔가 힘이 되는 말씀이라도 해드리고 싶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또 이것도 인연이고 서로 의논공론하다 보면 뭐 제가 그 힘든 분을 붙잡고 구술해라 뭐 치성을 들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서 같이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 편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되면 또 아 그래 내가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러한 도움도 드리고 싶고 너무 절망적인 생각들만 하시지 마시고요. 어쨌든 이 고비를 넘기면 또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. 그러니 뭐 터무니없는 말 안에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세상 태어났으면 남들 해보는 거 다 해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만큼 살다 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내 몫은 그냥 내가 어떻게 끊어야 되겠다. 자포자기 하시는 일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좋은 날은 분명히 올 거라 믿습니다. 저도 제가 예전에 힘들었던 세월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뭐 소설책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그 시기를 잘 넘기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진짜 산전수전 공증전까지 다 겪었어요.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신령님 전에 또 한 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세력 만날 수 있으니 잘 참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잘 봐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께도 꼭 좋은 세월 오리라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. 화이팅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